안녕하세요. 자 이번 주는 굉장히 바쁜 한 주가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실적 발표하는 회사들이 몇 개 있고요. 이것 때문에 바쁜 건 아닙니다. 이번 주 보면은 진짜 진짜 진짜로 이제 실적 시즌이 끝나가는 것 같습니다. 1분기 실적 시즌이 끝나가고 그 다음에 한 한 달 정도 있다가 2분기 실적 시즌이 시작되죠. 그래서 보면은 월요일은 별거 없습니다. 그렇죠. 뭐 fuel cell 에너지 정도 하나 있고 그 외에는 별로 관심이 안 가는 회사들이네요. 두 번째 화요일 날. 화요일 날은 보면은 장전에는 별거 없고 장 마감 후에 보면 오라클하고 그 다음에 케이시스 정도 들여다보면 될 것 같아요. 오라클 같은 경우는 데이터 센터를 열심히 뭐 만들고 확장한다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게 몇 번은 먹혔지만은 똑같은 얘기를 하게 되면은 그쵸. 별로 먹히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라클 입장에서는 아마 몇 년 전에 인수했던 어떤 회사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거기에서 이제 시너지가 얼마큼 나오느냐. 이런 부분을 보는 게 좀 중요하고요. 케이시스 제너럴 스토리라는 회사예요. 이 회사는. 국내에서는 잘 모르는 회사인데 레스토랑 체인이에요. 레스토랑 체인이고 얘네들이 지금 히트작으로 내놓은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브렉퍼스트 피자. 그러니까 피자를 브렉퍼스트 메뉴로 내놓은 게 있습니다. 근데 그게 엄청나게 잘 팔리고 있어요. 그래서 뭐 베이컨, 에그가 에그로 구성된 피자 또는 뭐 여러 가지 우리가 아침 메뉴로 미국 애들이 먹는 그런 조합으로 만들어진 피자들이 몇 개 있어요. 그래서 그게 히트작이 되면서 케이시스 제너럴 스토리 회사가 뭐 나름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주가는 그냥 조용히 약간 천천히 상승하는 그런 종목인데 급격하게 움직이는 그런 종목을 찾는 분이라면 케이시스 같은 종목은 볼 필요가 없겠죠. 좀 재미없는 종목 중 하나예요. 그 다음에 수요일날 보면은 어... 방전에는 예전에 한번 들여다봤던 베라 브래들리라는 회사 있죠. 이거는 좀 뭐랄까 좀 망해가고 있는 느낌이 들어요. 여러 가지 이제 핸드백, 백팩 이런 거 여성분들, 여성용 그런 팩을, 아니 백을 가방을 판매하는 회사인데 조금 인기가 시들해지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장마가 후에 브로드컴 중요하죠. 브로드컴 브로드컴은 다른 거 다 떠나서 얘네들 무선 사업이 있거든요. 무선 사업이 조금 회복을 하고 있느냐가 좀 관건인 것 같아요. 그래서 브로드컴 같은 경우는 무선 사업 쪽이 다시 막 살아나고 이러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데이브 앤 버스터드 이거는 뭐 그 오락실이에요. 미국식 오락실. 그러니까 가면은 뭐 여러 가지 농구 하는 거 있죠. 이렇게 뭐 돈 넣고 농구해서 점수 따고 그 다음에 식당도 같이 붙어 있고 그래서 패밀리 스포츠 레스토랑이라고 보면 돼요. 데이브 앤 버스터드는 이제 코로나 끝나고 한때 엄청나게 인기가 많았었는데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요즘 데이브 앤 버스터드가 약간 그 갬블링 그 안에서 뭐 여러 가지 게임을 해서 얻는 그런 것 같고 뭐 갬블링하는 뭐 이런 비즈니스 모델을 지금 내놓긴 했었는데 그게 좀 법적 규제가 조금 거기에 걸리는 건지 뭐 그런 이슈가 좀 있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목요일 보면은 음 들여다볼 회사가 몇 개 없습니다. 시그넷 이거는 보석 판매하는 회사고 여기 CEO가 그래도 나름 열심히 잘하고 있는 회사 중 하나고요. 그 다음에 아도비 아도비는 지금 뭐 경쟁 업체들도 많고 그래갖고 어 그런 부분이 조금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한때 엄청나게 잘 올라가다가 그쵸 좀 많이 떨어졌죠. 떨어졌는데 여기서 방향성을 어떻게 잡을 것인지 그게 좀 중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RH Restoration Hardware이죠. 이것도 그쵸 코로나 끝나고 엄청나게 폭등했던 종목 중 하나예요. 그리고는 좀 쭉 내려왔죠. 그 외에는 별거 없는 것 같습니다. 6월 10일 주는 요렇게 실적들이 진행이 되고 별거 없어요. 눈에 들어오는 건 눈에 들어오는 건 오라클 케이시스 브라트컴 시그넷 아도비 바렉스 정도만 눈에 들어오네요. 그리고 이제 몇 가지 이벤트들이 있어요. 월요일은 엔비디아 주식 분할이 됩니다. 그리고 거래가 되고요. 그래서 2024년도 6월 7일 종가가 1208.88에 끝났고 이게 10분의 1로 쪼개져 갖고 트레이딩이 시작됩니다. 120.88에서 시작이 되겠죠. 시작가는 시작가는 그렇게 되나? 프리마켓에서 움직이겠죠. 프리마켓 가격은 1288에서 시작이 되고 정규장 시가는 그렇죠. 뭐 그때 가서 봐야겠죠. 그 다음에 오후 1시에 3연물 국채 경매가 있고요. 같은 1시에 애플에 WWDC가 있습니다. 그래서 애플 주가가 과연 움직일지 그게 좀 궁금증이 있어요. 왜냐면은 WWDC에 의해서 주가가 막 움직이는 그런 행사는 아니에요. 애플의 WWDC가 그래서 이번엔 AI 관련돼서 뭐 새로운 걸 야심차게 뭔가 내놓겠다고 계속 팀쿡 마저 홍보를 했기 때문에 기대감이 엄청나게 높아요. 그래서 그 기대감을 충족시키고 그 이상의 뭔가를 보여주면은 애플 주가가 또 200불을 넘어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도 있겠죠. 애플이 지금 주가가 제가 알기로 한 195불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역사적 최고치가 199불 정도 했었고 그래서 이 WWDC 24를 통해서 과연 200불 그 선을 넘을 것인지 뚫고 올라가고 계속 올라갈 것인지 그게 초미의 관심사고 그 다음에 이 여기서 WWDC 에서 애플이 작년인가 올해 올해 초인가요 내놨던 애플 비전 프로 비전 프로에 대해서 개발자들이 얼마나 많이 뭔가 여러 가지 새로운 앱들을 개발하는지 그것도 초미의 관심사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장 마감 후에 일라이 릴리의 FDA 미팅이 있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기서는 일라이 릴리는 그 다이어트 딱 만든 신약 만든 회사잖아요. 여기서 그 알차이머 그쵸 치맥 알차이머 관련된 새로운 또 신약에 대한 FDA하고의 뭔가 어 논의가 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장 마감 후에 진행이 될 거기 때문에 그쵸 크게 정규장에서는 주가가 막 움직이는 그런 건 없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화요일날은 오후 1시에 되게 중요하죠. 10년물 10년물 Treasury Note Auction이 있어요. 그래서 10년물은 굉장히 중요한 게 그쵸 이게 30년 모기지 금리에도 지대한 영향을 주는 채권이기 때문에 요거 되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수요일날 보면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오전 7시 이거는 다 동부시간 기준이에요. 오전 7시에 주간 모기지 신청 건수 요거 나오고 그 다음에 중요한 CPI 5월달 CPI가 8시 반에 나옵니다. 한국시간으로는 저녁 9시 반이 될 거고 쭉 했던 것처럼 이번 주에도 팀커피 팀케이크 멤버들 과의 합동 그쵸 방송이 있을 수 있고 또는 없을 수 있습니다. 제가 이날 잠시 조금 지방에 이동을 해야 할 일이 있어갖고 어 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어요. 해보려고 노력을 하겠는데 못할 가능성도 있어요. 이게 지방에서 일이 얼마나 늦게 끝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습니다. 뭐 못하면은 그냥 뭐 그런가보다 하고 지나가 주세요. 그 다음에 2시 오후 2시에 FOMC policy 알라우스멘트가 있어요. 그쵸. FED 결정 금리 결정이죠. 대부분 다 동결 할 거다라고 보고 있고 중요한 건 이거죠. 여기서 이제 점도표가 나오는 연준 미팅이기 때문에 점도표가 과연 어떻게 변했을까 그게 초미의 관심사가 될 겁니다. 그래서 점도표에 의해서 애프터마켓이 움직일 거고 그 다음에 2시 반에 있을 제롬 파월의 또 기자회견에 의해서 또 증시가 막 움직일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수요일날 보면은 아니 목요일날 보면은 그쵸 실업수당 건수 청구 건수 이거 나오고 그 다음에 PPI PPI가 중요하죠. 왜냐면은 PPI는 결국은 나중에 PCE를 계산하는데 기초가 됩니다. 그래서 PPI가 높게 나오면은 향후 PCE가 높게 나올 거고 PPI가 낮게 나오면은 PCE가 낮게 나올 수 있습니다. 요게 더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오한시에는 30년물 미국채 옥션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번 주는 국채 경매가 되게 많아요. 3년, 10년, 30년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에요. Fireside chat 이거는 뭐 별거 없어요. 그 다음에 6월 14일날 보면은 그쵸 수입, 수출 인덱스 요거 있고 근데 중요한 거 미시건에 소비자 컨센티멘트 인덱스가 나와요. 음 근데 이거는 여러 번에 걸쳐서 나옵니다. 그래서 Preliminary June이에요. 그쵸 1차라고 보시면 돼요. 1차 그게 오전 10시에 나옵니다. 그래서 요런 것만 봐도 그쵸 굉장히 복잡한 한 주가 될 것 같죠. 여기 또 보면은 별거 없지만은 그 중요한 뭐 큰 것들 Adobe, Oracle, Broadcom 이렇게 있고 네 자 그래서 이번 주도 다들 화이팅 하시고요. 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